이번 곡은 직원으로 음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해! 네! 이 앞에 가운데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디자인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좌측부터. 네! 네! 달걀올치나 베이스. 공작품지입니다. 22일에 계속. 아, 우리 세호씨! 정말 아유! 아유 너무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많은 회사를 담기 위해서 플렉시 세례가 지금 나기도 안 돼 일단 와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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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저는 8잔 물 마시기, 셋째는 유해물질 발생 제로의 도전하기입니다 자,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세감이가 되게 알면서도 안 지켜지는 그런 거라 맞아요, 어려워요 예, 소리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생각보다 올리에요 사랑하는 하나, 둘, 셋 아, 좋았습니다 네, 아, 정말 아름답네요 네 네 자, 네 자 캠페인, KSP, 루카 입니다 네, 저희가 너무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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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대사인으로 오십니다 네 자, 우리, 세연 씨가 네, 아, 사이즈 아주 예쁘게 해주셨거든요 네, 네 우리, 아빠한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사이즈는 많이 당황하고 싶고 하실 것 같아요 네, 태풍을 들고 저희는 직접 위킹이 하시는 상탈을 건강하세요 그리고, 상탈을 몸으로 눈이 빗을는지 개그라면서 자, 타지 문장 그리고 정상탈을 두드려다주시고요 자, 타지 문장 저는 트리에 역시 연기자에요 다시한번 트리에 역시 순발력이 운동을 많이 하셔봅니다 캠페인 잘 지키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영화 리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